역시 알파야 음.. 별론데 향루 알파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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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뽑아버렸어 음.. 금속화 포션 까짓것 빨걸 그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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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가가 안 나오지 않나 몇 딜이지 지금 음.. 음.. 22만큼.. 4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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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그냥 10 추가하면 되잖아 42 88 88 88 깡깡깡 고작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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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얏븡 하얏븡 평루 지켰다 뭐해 아씨 너무 좋고 마다치면 하나 떨어진다 쇠잡을 때가 진짜 진정한 개구리지 쇠 그 훈을 못봤네 첫번째 샛 떨궜을 때 그 훈 볼 수 있었을텐데 까까 털 그 훈을 못봤네 TMI 까까 털은 보스유블이었다 심지어 성능도 더 안좋았다 Until next time 뼈 약 쁘 거리맛 이놈 덮 맹공, 추월 와씨 추월 왜 플러스로 나오냐 밸런스 개똥겜이네 진짜 요후 아니 그놈의 타격 좀 그만 강화해 제발 헤드 망했는데 진짜 많아 아아아아 아니 뭐지? 다수 밖에 없네 강화 이렇게 강화 다 됐는데 벌써 뭐지? 언제 다했지? 아 돌 냥 돌 타이프 재력이면 호스트 주는 유물이 있어? 나 어라 에이 설마 그런 유물이 있겠어 낮에 남이다가 단식 아 단식 말이없네 요즘에 올라간 왓츠워 전부 다 단식쓴 단식인 더 문 라이트 아하오 아니 칼즈여 내가 써 칼즈 왜 너 또 나와 약화가 내 열받게 아 잠깐만 아이가 아잇 아잇 진짜 아 그러지 마세요 아 아 아 아 으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뱅기 단식 빈세장은 항상 도장이었지 그 옛날부터 변치 않는 이짐 세장 아니.. 저기서 단식 샀으면 개 억울했겠다 1초도 방심할 수 없는 점탑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수식간에 호구가 되고 맙니다 정권수양 못뿌면 가는거 아냐 견갑 써야겠네 어미 개쎄네 하지만 왓처가 더 세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것도 무기라고 하는 것이냐 추월 하나 더 그리고 획득시 하나 강호해주는 별 의미도 없는 유물이었죠 아 나 선택강호였나 어 기억이 안나네 뭐였지 기억을 잃어버렸다 첨탑양로원 흠 흠 다 조패네 아 으아 으아 아하 아하 둘다 괜찮을 것 같다 엘리트 쪽 잡자 푸월 좀 줘 하나 더 줘 푸월 사기 걱정 최강이였다 발당 최강이라고 하긴 그러지 않나 그때도 그때도 아크리 짱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빨강 사기 맵이었다고 강화할 거 없지 가지 타락 맛좀 볼래? 최고 쓰레기 카드 불 뿜기 불 뿜기는 범접 불가지 언터처블 쓰레기 오브 쓰레기 당당하게 최고 쓰레기 자리를 차지한 불 뿜기 사용한 공격 카드 한 장당 1딜 사용한 공격 카드 한 장당 1딜 당연히 그 시절에도 능지처참은 존재했다 불 뿜기 진짜 못생각으로 그따구로 만들었을까 아 함정 카드 하나정돈 있어야지 이런 마인드였을까 5일장에 가서 불 뿜기 써도 그거보다 쎄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파워 포션 사색 해시계 아니 아니 이거 순서 바꿔 병법 써줄테니까 해시계좋아 거제같은게 신경독 이코의 적 하나에 독삼 약화삼 개쓰레기 소멸없음 진짜 개쓰레기네 그딴 카드 들고 어떻게 등반했지 진짜 승천 없어서 등반했지 그게 카드냐 진짜 의의가 없다 의의가 없다 요 행 나쁘지 않네 행욕 행성요새 병불 병불 액스 이 추 추추 soy soy 12렘 이나 맞아서 너무 아파 음? 헐 피곤해서 실수했네 도갈 부복 부복 전지 전지 쓸만한가 전지 넣을만한거 같기도 하고 전지마요 실수했는데 어차피 불피 될꺼면 별로 중요한 실수는 아니었네 왜 계속 내 공격이지 아 예 웹앤즈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렘스서 스톱스크라이빙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아우 피곤사네 얼른 잡시다 오오 음 음 음 음 음 으 으 잘 때가 되지 이걸 봤네 맛을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신성은 처음에는 강화 불가였죠 무색 카드 강화 안되던 시절 주워라 치즐 유발 가능성 왼쪽 방석에서 치즐 걸리고 오른쪽 방석에서 치즐 치료함 얼른 사자 피워 죽겠다 이거 조금 애매하지 않나 아이구산 관계 하나 써야겠다 못 깰 것 같냐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영 찝찝한 구석이 있네 깨긴 깰 것 같은데 애 몹시 찝찝한 추월 6드로 애초에 순환덱도 아니고 지금 심장도 이런 느낌으로 돌아야 될텐데 핸드가 어 잠깐만 적당히 때려야 된다 적당히 때려야 된다 너 패는데 심취했네 관절뽀사기 관절뽀사기 순환 아니라서 들고 가고 싶기도 한데 룬피라서 못 들고 갈 것 같다 천신? 뭐지? 마이크 헥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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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ures 와C 전지 화상해야겠네 순환 아니어도 이제 천신 나와서 경각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공방이 많이 오른다 광기도 있고 정말 위대합니다 선생 내가 이겼다 심접색 심접색 아싸 퇴근이다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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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퇴근 퇴근 시간 퇴근 심장 허어즈프 쓰리 영웅 7 완벽함 1 그냥 완전 사기는 아니고 뭐 무난하게 됐다 됐다 안전 안전 안전